박수 방금 소개받은 장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광명의 법당에 여러분과 함께 불도를 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불도를 논할 수 있는 얼굴을 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인연은 백겁천생의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움직이고 인연에 따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연기생 연기별이라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지 말아야 되고 헤어지는 것도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선임의 법문을 들어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니까 모두 다 주는 분이죠. 주고받는 법문이 다 공성, 빌공자의 성품성자. 우리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은 공성이지 다른 어떤 물건이 없습니다. 금강령에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서가열의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연등불께 전수받은 안혁다라 산막 산보리법이 가히 법이 있어서 전할 것이 있었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부처님의 공성의 이치를 띄지만 그 속에서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광령이 스스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위일체 선종을 말하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5위일체. 3위일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5위일체는 또 뭔가 5위일체가 뭔지 여러분과 같이 메모할 사람 메모하면서 들어주십시오. 도를 논하는 사람은 서성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는 거지 서성이 특별히 뛰어나고 제자가 특별히 못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5위일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섯 갈래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다섯 갈래로. 불도가 이것이다. 하나라면 하나고 둘이라면 둘이고 1심 2문. 대성기실로는 1심과 2문을 논하고 3상을 논다. 최상용 3상을 말어 4심 4가지 믿음을 말하고 5문. 다섯 가지 문을 말합니다. 6자. 나무 아미탑을 여섯 말합니다. 궁극전의 6자는 1심과 1, 2, 3, 4, 5, 6까지가 순번으로 나열되어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1심을 통달하든지 나무 아미탑을 6자를 통달하는데 통달하는 궁극으로 원각을 깨달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일 제 천종을 말하되서 제가 한 번 선사의 개송을 읊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강삼중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비병역 비역 부재춤풍 부재천하 무아미탑을 원각산중의 생일수라 원각은 중생이나 부처가 다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라 해서 원각이 더 많고 본부라 해서 원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원각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고 중생은 자성의 본래에 갖춰있는 원각을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라 합니다. 원각은 다인데 원각산중 원각산의 깨달음의 원각의 산중에 생일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왜 부처만 되면 깨달았으면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에 이익을 줘야지 나만 깨달았으면 뭐하겠냐 말이야. 개화천지 미분전 하늘과 땅이 나누기 이전에 이미 꽃이 피었더라. 깨달음이 소식이죠. 비청비병역 비역 그 꽃은 청앙적백흑의 색깔이 아니더라. 어떤 형상도 띄지 않고 어떤 색깔도 띄지 않았더라. 부재춤풍 부재춤풍 이 부재춤풍 봄바람에도 있지 않냐고 저 허공에도 있지 않냐요. 원각의 실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은 거예요. 있다 없다는 것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웃글로 말하면 봄바람에도 있고 이 허공에도 가득 차있는 것이 원각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에요. 또 다른 말랑. 불가능은 가능의 다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암시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구속한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 안 할 때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받으면 무제히 피곤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서로 뜻은 아닙니다. 봄바람에도 없고 허공에도 없다는 얘기는 봄바람에도 있고 또한 이 허공에도 가득 원각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에서 말하는 응무소조 이생기신 응당 머무르마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쓸 때 목적성 없이 마음을 일을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자기와 맡은 소임을 다 할 때는 원각이 이 허공에 가득 차있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있다는 다른 말이에요. 평등이라는 것은 불평등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는데 남들하고 꼭 보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평등은 불평등을 끼고 있는 것이 참다운 평등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무슨 뜻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다 저보다는 연령도 있고 성견증명도 많고 사회경음도 많고 하니까 툭 하면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다 다섯 갈래로 불도로 수행을 정전하는 방법이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러면서 궁극적인 몸은 원각을 깨달아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5위 이 다섯 갈래로 길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나의 원각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5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5위일체 5위일체 여러분께서도 음식을 드실 때 반찬 한 가지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생각해서 다양하게 음식을 골고루 드시잖아요. 그래야 비타민도 아미노산도 그렇고 효소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아서 건강을 유지시키실 수 있듯이 불교는 다섯 갈래의 영양소가 있어서 그것을 골고루 섭취할 때 원만한 불도를 성취해서 훌륭한 불자로서 생활의 예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 갈래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첫째 교종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르칠 교자 교종 교종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법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굽니다. 또 집에서 건강경을 본다든지 원가학경을 하환경을 보는 게 굽니다. 둘째는 율종이에요. 율종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도덕성을 말합니다. 셋째는 정토종이랍니다. 깨끗할 정차, 흑도차, 정토종인데 정토종은 서방격락세계에 태어나자는 시계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끝없이 짐염 있게 하면 연불순을 이뤄서 성불을 하게 된다 해서 정토종입니다. 넷째는 진언종입니다. 진언종은 밀교라기도 밀법이라고 합니다. 진언종 진언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천수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진언이 있죠. 오박내에 아시는 정구업 진언도 있죠.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진언이에요. 입을 깨끗이 구워볼 깨끗이 안 나요. 신별장군 대단원 여러분 다 알려주잖아요. 신별장군 대단원이 신별장군 대단원은 간센보산의 과거 억급 전에 억급 전에 아득한 세월 전에 청주 정광열회로부터 이 대단원을 받아서 초지에 초지의 도인에서 팔찌로 바로 뛰어오른 아주 훌륭한 진언입니다. 여러분이 불자라면 진언 한두 가지는 다 외울 수 있고 생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이 없는 데서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 선종입니다. 선종. 선종을 다른 말로 마음심자 심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불토를 공마는 다섯 갈래를 낱낱이 다 말씀했습니다. 오의 오종 중에 선종이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최고다. 비타민B가 최고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수행정지하는 불자님의 지향에 따라서 골고루 섭취해서 공부하심이 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계율을 잘 지켜서 성불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토정의 아미탑을 명호를 집중해 부르고 연불선을 이루어서 연불을 하면 선종해야 되는데 연불선을 하면 산매 무화의 경제에서 선을 이루면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언을 반복해서 선종을 이루어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은 여러분이 선임을 부문을 듣는 자체가 교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자님 스스로 금강경 원각경 반야신경 열방경 법화경 하안경 등을 독성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정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정이라면 안 된다. 교정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정을 하는데 갖춰야 세 가지 요소를 아는 분은 가만히 손을 들어보십시오. 질문을 안 할 테니까 세 가지 요소를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요소는 문 사 수 법문을 들었으면 법문을 집중하게 듣는 자체가 교정입니다. 그다음에 법문을 들으면 저것이 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사색을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얘기될서는 그 교정에서 수행을 정진해 닦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 기는 여기 달려있는데 기는 법문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듣지. 송장도 달려있는데 송장이 법문을 듣나.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문사수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집중해 듣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옳다고 생각하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수행을 닦아 나오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법문의 요지를 곰곰히 생각해서 성찰해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때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가 가도록 확실히 해야 됩니다. 셋째는 듣고 학진의 이치를 깨서 깨달은 법문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실천 수행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법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하다 보면 작게는 생활 속에서 잔잔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장차는 점점 큰 그릇을 이루어서 이웃이나 자기 주변 사람한테 큰 깨우침과 지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종에 대해서 율종의 말하겠습니다. 율종은 계율을 말합니다. 계율 불교를 완성하는 기초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참선 잘한다고 도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율을 튼튼히 지켜야 됩니다. 계율은 건물을 짓는 기초와 같습니다.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인간다운 행실이 있습니다. 계율에 있는 교화사는 생활 필요조차도 없고 입으로는 아무리 좋은 법문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붙인 8만 4천 경전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개행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남은 물론 작시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율 제가 오게 오게는 살 또 죽이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또 사암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런데 320개가 있고 비구 250개 비분이 348개가 있고 보살 보살계 10중대가 48개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율은 은밀히 말해서 계는 개인적이고 율은 공통적인 겁니다. 살동 엄망 부름조 이런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요소에 시킵니다. 자기가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 따라서 자기가 가불을 받지 전체적인 피해는 가지 않는다 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지켜야 할 시간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 식사시간 예불시간 청소할 시간 잠자는 시간 이것을 대중들이 같이 있으면 지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먹고 잠자고 싶을 때 낮에도 번듯이 자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율에 속합니다. 율이란 공동적으로 시키는 거고 계라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정토정은 이름 그대로 서방 격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나미 나무 아미타불 나미가 아니라 나무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기한다 아미타불께 기한다 아미타불께 기해서 그것을 끝없이 연보라면서 선정을 이루어서 서방 정토 격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은 연불을 지극히 하면서 연불도 일종의 선을 이뤄서 해탈과 깨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자들이 꼭 나무 아미타불만 연불에서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간세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나무 문수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일체성정 대중 보살 안가려면 동방 마늘색의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여모라도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토종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원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에는 한두 가지를 반복해서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진원산매에 들게 돼서 진원을 진원산매에서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진원도 보면 태장계 만다라가 있고 건강계 만다라가 있고 순밀과 잔밀이 있기 때문에 진원도 파고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늘 주제는 오의일체 선종을 말하다 선종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때문에 진원은 이 정도로 태장계 만다라가 있다는 것과 건강계 만다라가 있다는 것과 순밀과 잔밀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따로 다른 스님한테 본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는 여러 큰 스님들 부터 본문을 많이 들었었겠지만 본문이 전에 어떤 스님한테 들었구나 이런 쉬운 생각을 내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본문을 깊이 깨달으라.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려우면 나중에 질문도 하고 스님 본문 가운데 제가 한 말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손을 드세요. 누구든지. 자 선종에서는 참선을 빼놓을 수 없냐.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면 보통 자선을 하시냐. 안절자 자선. 그래서 참 선종은 꼭 자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면 행선이요. 누워서 하면 왓슨이라. 스님은 왓슨도 해봤어요. 몸이 피곤하면 누워서 신체는 피곤하니까. 그래도 잠 한숨 안주고 화두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왓슨이 되는 겁니다. 한숨 안자도 정신통일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어서 참선하면 왓슨이요. 앉아서 자선이요. 걸어다니면 행선이요. 행주자와 어묵동 말하면서 화두를 챙기는 거. 내가 어떤 일을 말을 하면 상대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내 안심은 뭔가 챙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하는 가운데 선정이 되는 거라. 어선이요. 어선. 말 없이 있으면 묵선이 되는 거고. 이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에 다 참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참선 좌선입니다. 좌선. 앉아서 앉아서 하지요. 이 참선의 3대 요소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대신심이요. 큰 신심이요. 두 번째는 대이단이다. 큰 의심정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한 번 질문하고 나는 누구인가 한 번 해서 툭 깨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백번 천번 만번 억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대이단 세 번째로는 대분심입니다. 정렬을 갖고 열정을 갖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심과 대이단과 대분심 열정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참선의 3대 요소로 합니다. 그 대신심 무엇에 대한 신심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첫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가질 것입니다. 부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친 경전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또 부처님의 경전에 예수 수행하는 선임대들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선임들을 선임이나 어떤 특정 선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가 부처님의 법을 받들여서 수행하는 선가 단체 그는 선임도 있고 남자 선임도 있고 여자 선임도 있고 그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사부대중이 모두가 선가지 선임만 선강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 말아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성 진녀 내게 불성이 있다는 거 깨닫지 못한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원각이 있다는 거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믿어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난 자신이 없어 난 나 자신을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한테는 대출해줘도 안 되고 밀어줘도 안 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 확실히 믿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참선한을 바탕에 다 정해졌으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입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잘 모르겠지 그죠 내가 맨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잘하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내가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잘 생각이 안 나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현지성이다 처음에는 정체성이고 현지성 또 세번째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재주가 있다 어떤 것은 못한다 자기 방향성을 좀 키워 입힌 나의 진로와 방향을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택해야지 내가 잘 못하는 방향으로 하면 힘만 들고 성과가 없어요 자기 재능과 자기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살펴보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 네번째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유형성입니다 유형 나는 어떤 유형의 인물이 되겠다 다섯번째 나는 어떤 역할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나 어떤 권한을 부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명감 사명심 그런데 이런 다섯가지를 다 인심해서 방부한다면 여러분이 좀 번거로워요 다섯가지를 반복해서 사회에서 물으면 생활은 훨씬 더 윤활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수는 있지만 참선 공부의 깊이를 위해서는 이 다섯가지를 다 사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섯가지를 사회하지 않고 오직 일본 나는 누구인가 하두에서는 이 먹고 이 먹고 지금 현재 숨쉬고 호흡하고 가슴 벌둥거리고 머리에 의존 이놈이 먹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참선의 자세를 취해서 해봐요 자기 호흡이 떨리고 있고 가슴에 분노가 쌓여있고 근심 걱정이 서려있고 이런 것이 평시 때는 모르는데 고요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정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개송 한편을 드리겠습니다 암히 타불 제아방 착득 심두 절망만 염도 영궁 무렴 저 육문 상방 작은 강남 암히 타불 합장 내리시고 암히 타불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식적으로 서방 극락 세계에 계시는데 서방이 어디입니까 해가 뜨고 지는 곳이죠 서방은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동에서 보는 반대 방향은 단보도 서방인데 그런 서방의 뜻이 아닙니다 아미 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착득 심두 절망만 마음을 간절해서 한 찰나에도 한 순간에도 아미 타불 명호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 착득 심두 착득이라는 마음을 꽉 얽매해서 심두 마음 머리를 꽉 묶어서 아미 타불을 찰나도 놓치지 않고 생각해보라 염도 영국 무령처 생각에서 생각이 이르르고 생각이 이를 수 없는 곳이 이르러서 문득 육문에서 작은 강이 일어나리라 부처가 되리라 작은 강은 누가 작은 강은 누가 방사합니까 부처님 방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작은 강을 내는 거예요 육문은 여름이 갖고 있는 여섯 가지 문이에요 안 눈이 하나의 문이에요 이 귀가 하나의 문이에요 비 코가 하나의 문이에요 비 설 혓바닥이 하나의 문이에요 신 몸통이가 감축이 부드럽다 껄끄럽다 하는 것이 하나의 문이에요 뜻 자기 내 생각에 맞다 난 내 뜻에 좋다 싫다 이런 분별하는 것이 하나의 문입니다 여섯 문이 다 고요해져서 경계를 잃어버렸을 때 무하위에 들었을 때 여섯 문에서 부처님 같은 강경을 부처님은 어떤 중생이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을 두지 않습니다 중생의 공덕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쁘다 좋다 이런 심리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정진하는 공부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젊어스는 먹고 싶은 것도 않고 구경하고 싶은 것도 않고 놀기 좋아서 허성세월을 보냅니다 젊은 다 60, 70이 넘으면 인생에 무상을 매수해서 자리에서 부처님 우체 죽을 때 좀 편안하게 돌아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젊어슬 때는 보고 듣고 먹고 놀기 좋아서 놀이에 팔아서 공부할 수 없고 넓으면 별일이 없으려니 했는데 몸 구석구석이 아파 이빨도 아프고 키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늙게 되면 자연이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 염불단환을 해도 좋고 참선 등을 해도 늙어서 갑자기 하려면 익숙한 일이 아니라서 잘 되지도 않아요 힘들어 염불하는 것도 힘들고 젊어서부터 염성한 사람은 잘 되는데 참선 수행해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도업을 이루는 일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하기가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스님 도를 공부하는 시간 나이는 언제가 좋습니까 젊은 사람은 좋습니까 중년 때 안 좋습니까 넓게 사는 게 도를 공부하는 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야 아모로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 내는 순간이 공부할 순간이 시간이요 그때가 도업을 이루는 시간이지 나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한 살 두 살 치주지 죽은 사람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기억은 하지만 죽은 사람은 나이 먹지 않습니다 도업을 이루는 나이는 지금 지금이 여러분이 오교를 정리해서 공부를 밀고 나오면 장차 이 세상에서는 자유롭고 행복을 근사하고 구경에는 남도 돕고 군고에는 부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업을 이루는 데는 나이는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파경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계의 무한이라 유해하택이라 욕계의 색계의 무색계는 고통의 세계다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저 우리보다 인간의 수명보다 10배 100배 길게 사는 천상인간들도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이와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는 무상한 겁니다 상계의 무한이라 상계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불타는 짓과 같다 조용히 사는 것이 조용히 사는 시간 가운데 공부할 시간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한 순간에서 붙이는 게 참배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산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도 기중한 시간이고 이 기중한 시간을 발견해서 자기를 불도에서의 진정한 훌륭한 불자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네 가지 장애를 막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가지 장애 내가 이상한 게 뭘까 첫째는 번뇌만이 이런 저런 일로 건심과 걱정 속에서 호송세월을 변합니다 걱정도 안 되는 일을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을 걱정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러면 끝이 없어 대충은 80만 부모가 60만 아들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지혜롭게 공부인은 삶을 간소하게 만들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공부 시간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여러분이 4,50대를 하면 아침에 1시간을 해도 됩니다 저녁에 1시간을 하든지 여러분 다 60,70대가 되니까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내서 연불 다라니를 하든지 참선을 하도록 그런 시간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움만이 색수상행시입니다 색이나 몸뚱입니다 수상행시는 생각의 전개방입니다 더 받아들은 생각이 진행되는 것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 그다음에 발산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수상행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오움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한자리 해야지 이게 몸이 건강해도 장애가 생긴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장애가 있고 몸이 건강해도 장애가 있다 왜 근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몸뚱이의 탐욕을 따라서 먹는 것 입는 것 오용나기 전에 채색수명성 물질을 탐하고 남자는 여자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탐하고 그다음에 놀기 좋아하고 노는 걸 탐하고 자기 책임과 입문을 저버리고 명예를 탐하고 자기가 자리가 아닌데 자꾸 탐한단 말이야 오라 해도 내가 몇 번 사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식 어디 어느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리고 허송세우를 본다 그다음에 셋째는 천만이 모든 유혹적인 걸 말합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넘겨보지 말아야 될 일을 넘겨보는 것이 천만입니다 하늘천자 천만인데 이런 천마라는 건 유혹성이 된 넘어가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뭐냐 사마다 늙음은 몸이 구석구석에 아파요 내가 이라도 언제 죽을지 새벽에 죽을지 아들 딸이 없을 때 죽을지 어떻게 나무도 모를 때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산선생님도 죽음에 대해서 백천만을 생각하고 했어요 이제 60이 넘고 70이 바라보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다면 스님 거짓말을 내가 와서 스님 배 한번 찔러볼까 이러면 나도 무섭지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껴봤는데 이 죽음의 공포가 있어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도 적고 죽음에 대해서 대체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중하는 사람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권력도 있으면 더 오래 살라고 바등바등합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봐줍니까 때가 되면 싹둑 잘라고 죽여버리죠 안 봐줍니다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 데서 죽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음을 사랑한 데서 얼른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불생불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천상륙작전에서 유효당란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군이 누굽니까 메가더 메가더가 그랬어요 나폴레아는 나의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 했지만 메가더는 인천상륙작전을 치렀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이미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셨잖아요 노병원 같으면 그런 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갔으면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적화통일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았겠죠 말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서 노병원 같지만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몸이 떠난 거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인들은 정신세가 죽지 않았어요 아니 스님 보니까 저번에 회의사에 가니까 성철선님도 다비아가 다 태우는데 큰선님도 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 그거는 껍데기지 껍데기를 태운 거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철선님도 본문과 본문짐에서 우리 후세 불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불자들도 사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죽음을 사랑할 필요도 없지만 죽음을 계속 두려워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공부하다가 앉아서 해탈을 하던지 죽음을 여인 사람은 뭐냐면 해탈 차지입니다 여름이 공부하다 참선하다 갈 수도 있고 연불 기도하다 갈 수도 있고 어떤 비군이는 절하다가 삼천배 절하다가 엎드려 그대로 갔어요 청주에 수도원 비군이가 작년에 그리 갔다고 삼천배 절하다가 딱 엎드려서 돌아요 얼마나 그룹합니까 수행자가 절하다가 산매에 빠져서 몸이 갔다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몸은 같으면 영원히 산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올바른 수행하고 기도정전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장애 쓸데없는 번매 그 다음에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믿고 까불랑거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적인 천막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네 가지를 잘 조절해 정리한 사람은 훌륭한 수행자여서 바람일을 하든 진연을 하든 참순을 하든 과부를 여름이 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년빈 미시빈이라 거년빈 미시빈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오 검년빈 시시빈이라 검년빈 가난은 참 가난이 참 가난이 거다 거년빈 무 탁추지지 작년에는 송곳 세울 땅이 없던 송곳 세우는데 땅이 한평 필요합니까 두평 필요합니까 송곳 꼽는 데 열평 필요하다고요 송곳 딱 꼽는 데는 조그만한 손톱만한 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송곳 거년빈 무 탁추지지 작년 가난은 송곳 수혈 짱이 없더만은 검년빈 추현부라 검년분 추현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검년눈은 너무 가난해서 송곳조차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는 항음 지엄선사가 연 돌을 깨닫고 치은 개송입니다 이 수행자가 검사한 생활과 세수한의 먹거리에서 수행하다가 돌을 깨치고 시일에 찬 개송을 고급용어로 말하면 아공버공 나도 공하고 전개도 다 비었다 다 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난이라는 빈자를 가난이라는 시를 엎었지만 송곳곳을 땅이 없더만은 나중에 송곳조차 없으니까 가난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이라든지 부자라는 말을 초월하잖아요 가난과 부자를 초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벅대 진녀와 동체돼서 대자윤이 됐다는 거예요 대자윤이 가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자윤이 부기를 불어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개송을 이렇게 지우고 가난을 빈자이처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개송을 권연빈 미시변 검연빈 시시빈이라 권연빈 무탁추지지요 검연빈 추양무라 이런 개송을 했으니까 희열이 장기였어요 선배 신음이 앙산선이 듣나요 야 너 한수수 했다고 깝죽을지 마 아직 벌었어 이라니까 선배 신음이 왜 그러십니까 앙산선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눈을 깜짝하게 윙크를 했더니 야 그 정도의 애교 부려도 아직 벌었어 그러니까 향음지염선사가 앙산선이 딱 부르는 거예요 정책을 하면서 그렇겠네 깔깔 웃으면서 됐네 됐네 이제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달은 개송을 짓는데 선배 신음이 툭 쳤단 말이에요 그분도 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윙크를 했는데도 상대가 인정을 안 해두니까 앙산선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천리 준축만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만 봐도 아닌 거예요 상대를 목격이 도종이네 눈빛이 부딪지 모든 걸 알아챕니다 사업을 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생활을 하는지 자식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딱 눈빛만 보면 저녁이 나를 돕고 있다 나를 해치고 있다 나를 저무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이걸 알으신데 눈빛을 봐도 모를 때는 윙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둔하니까 상공기는 눈빛만 봐도 얘기가 다 끝났는데 중공기를 위해서 윙크를 해주는 거예요 윙크해도 못 알아두면 어때 그때는 예인웅 보통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합장함하고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되겠습니다 천검만검 내려오던 원숙은 아치나니나 이 세상 군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얼키였던 예정 끊고 상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거지 이사원들 이내 소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로 지단아 부하미타불 해쪽은 아치나니나 음 감사합니다.